여기는 태백산 국립공원 유일 쌓아 탐방로 태백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네요 입산 제한시간 동절기 4시 15시 하절기 3시부터 16시네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 것 같은데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9시 10분에 출발했습니다 몇시에 도착할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5시 10분에 출발했습니다 5시 10분에 출발했습니다 5시 10분에 출발했습니다 5시 10분에 출발했습니다 태백산을 지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태백산을 올라가고 있네요 천재단 3.4키로 유일사 1.8키로 유일사 쉼털 1.7키로 천재단까지는 3.4키로입니다 천재단까지 만듭니다 전우가 소속에 낮춘 수일 dane 천재단이uder 나무 사이로 해가 되가tering 이준당 아 현인치가 여기군요 유엘사 까지 가면 거진 다 간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 조금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아 어 운영 불타 북떨 Joh 요렇게 사랑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즈음 Simpson 에 이 사이였고 줄을 서서 올라가는거에요 행군을 하는거죠 행군 계속 돌게단 저기까지 계속 돌게단이네요 이쪽이 포토존도 있네, 포토존. 오래된 나무. 와, 저거 근데 풍력발전이냐 보이고. 와, 계속 돌게단. 아까 출발, 9시 10분에 출발했는데, 그 시간에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와, 계속, 계속 돌게단으로 올라오는 놈이야. 멋진 나무가 있네, 여기. 이색도. 또 올라가지는 않나. 장군 봉에서 바라본 전망. 백운산, 웅탄고도, 만앙제, 한백산, 비단봉, 매봉산, 태백시 아직도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구멍이 잘하니까 아침에 점심으로 그time에 피해주는 중 안에서 일풀기에 참고 많지 않으러 가서 하시는veana 저건 또 많이 있어야지 모호천보다 배부로 간을 내버려두고 공부보다 좀 더 많이 붙어있는 매일 informal 벽한 야바드의 장소로 아래, 이렇게 이어지는 라이브가 외쳐보았는 단순히, 인간은 설 손으로 지 flo되어, 그렇게 하는 단순히, 양치정, 높아, 여유아, 소금을 배달하며ments, 저 앞은 천재단... 드디어 천재단에 다 왔습니다 우후 저 산 밑을 보니 엄청 높은 곳에 올라오는 것 같군요 엄청 덥네요 드디어 천재단에서 여러 산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와 엄청난 사람들도 와있군요 사진찍기 위해서 쭉 서 있네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와 많은 사람들이 서 있네요 이거 천재단에 퇴백산 천재단입니다 퇴백산에서 퇴백산에 올라오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오늘도 뭐 저번 달에 이어서 2탄 퇴백산 좋았습니다 하이마다 1월 1일이면 퇴백산 천재단에 와서 이제 길을 바꾸고 가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1월 2일 날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너희 부차는 심기지만은 모두가 오늘 22년 도에 획박하고 꼭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부차 부차 여기 일평기 행사는 여기 못하고 나 전에 여기다 지금 일평기 시작합니다 그냥 영월도 저기 들어와 있는데 석상위도 이제 저 갈 때 여기가 대부분의 방로에 길을 수 있으니까 고춧가루 태백산 천재단에 11시쯤에 도착을 해서 이제 화산을 좀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있네요 사진 찍으러 줄을 서 있어요 내년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군요 태백산 천재단에서 길을 많이 바꾸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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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태백산 천재단이